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부모님께서 생기시고요. 굉장히 낯을 가리지만 금세 치즈해 주시는 부분이고요. 맞아요. 뭐랄까, 감동에서 적었던 것보다 혈액이 뭔가 통통하시고 착각했습니다. 꼭 넣어주세요, 이 부분. 다들 고생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. 해나요? 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탬버린트 캠페인 촬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촬영 선택해도 되나요? 오늘 촬영은 언제나 그랬듯이 완벽과 아름다움입니다. 아니 오늘 완벽과 아름다움도 거의 다 있잖아. 안 되겠다, 다시 인터뷰. 아니 촬영 선택해도 되나요? 오늘은 색다른.. 어떤 게 색다른 거죠? 되게.. 얼굴? 메이크업과 헤어와 나 오늘 절대 여기 찍었어요, 여기. 컬러가 뭔가 다 색다른 트름입니다. 별감으로 확인하시네요. 사진은 어떻게 해야지.. 이렇게 찍어서.. 어떻게 해야지.. 이건 어떻게 해야지.. 어떻게 해야지.. 이런 쪽으로.. 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.. 어떻게 해야지.. 나.. 그가.. 이렇게.. 어떻게 해야지.. 1. 이렇게 지면 촬영을 못했는데요, 하지만 더 이 땜에 사진을 사고 왔습니다. 아직 영상 촬영도 얼마 있으니까 내일 또 우릴 만나고요, 즐거운 사람들이랑 하나하나 맞춰갈게, 저는. 이거만. 어우, 조명 좋은데? 그래요. 여기는 촬영장입니다. 여기는 아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나중에 좀 배워야겠어요. 왜냐면 나는 할 수 없거든요. 네. 개발이 최고죠. 중앙에 비해 탈락. 하나, 둘, 셋, 넌. 하나, 둘, 셋, 넌. 하나, 둘, 셋, 넌. 하나, 둘, 셋, 넌. 첫 번째 시각 8시 56분 오후 3시에 시작해서 7시간 정도 달려왔는데 반 이상이 남은 것 같습니다. 비상사태에요 3분의 1 왔다고요? 3분의 1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액션씬을 어떻게 소화할지 조명이 무섭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이쁘다 나 손 떨려 아니 바들바들 떨려서 해 진짜 밖에서 치칠 때도 안 떴는데 알지? 지금 여기 바들바들 뭔가 하나가 잡아주면 이거랑 어울릴 것 같은데 보라색도 쪼그나 찍을게요 오 예뻐 느낌있지 않아요? 나 너무 예쁜데? 네 이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?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들어볼게요 이거도 다 예쁘다 갈아버리 오 수정이 어렵다 거기서 거의 이거 김제인 작가 초기작품이거든요 초기작이에요 초기작이여가지고 약간 이게 시중독 걸리고가지고 지금 여기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죄송한데요 어? 그러네요 그게 진짜 뭔가 그림도 아프리카 음 이거 무조건 봐 아프리카 저희는 원래 휴식시간을 이렇게 활용적이게 보내고들 합니다 오늘은 내일 레슨 시간이라고 해서요 은경언니의 지휘 아래 새로 이렇게 다 모두 이렇게 손톱을 해놨는데요 손 한 번 이렇게 다들 모아봐주세요 오 새로 유행할 것 같은 내일인데 유니스텔라 유니스텔라 은경언니 말고 못하거든요 집에서 한 번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이 느낌 내기가 어렵다고 짠 이건 재미가 해줬어요 이것도 해줬어요 안녕 안녕 안녕